달면서도 중독성이 없다는 점은 꿀의 신기한 특징이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은 과식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지만 꿀은 조금만 먹어도 충만감을 준다. 이는 꿀이 굳어 만족감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절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식재료라는 점을 말해준다. 대개 정말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끝없는 욕망을 멈추기 마련이다. 인간은 마음 깊이 갈구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지 못할 때 과식하고 탐익한다. 즉 중독이란 끝없는 깊은 구멍을 의미한다. 꿀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허니가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일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인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꿀은 기력이 빠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절박하게 필요한 음식인 동시에 후각적인 친절함도 의미한다. 꿀은 기력이 빠지고 있는 물을 보기 때문이다. 트위스트 전원의 희망은 Meng한다는 점이 확실한 것이다.